쿠드롱의 PBA 첫번째 챔피언이 되던 게임 따라해보겠습니다. 보통은 더블 네일로 뱅크샷을 칠 것 같은데 쿠드롱은 이거를 더블 쿠션을 쳤습니다. 아마도 다음 배치를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포지션이죠. 이번에는 쿠드롱의 해법이 아니라 더블 네일 한번 쳐보겠습니다.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더블 네일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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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